자 또 해볼게요 오늘 10-1번 자 뭘 배우냐면은 was, was, were 모든 영어가 이렇게 발음 잠깐 얘기하면은 이제 w로 출발하는 것은 입을 우에서 항상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was 이렇게 읽으면 여기서 출발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지 말고 우에서 출발해서 정확한 것은 was, was, was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were 하면 안되고 were, was, were 자 우리는 없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하려고 그렇게 해줘야 돼 was, were 이렇게 자 뜻은 뭐냐 이런 것들 이제 그것들을 배워볼 건데 자 이 부분들인데 자 우리는 그 동사를 배웠어요 동사 동사를 배웠는데 비동사 이렇게 동사 이렇게 맞게 동사 이러면은 자 동사는 몇 가지가 있냐면은 세 가지가 있네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이렇게 자 동사니까 공통점은 다로 끝나야 돼요 먹다 자다 이다 있다 입다 끄다 놀다 이런게 다 동사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제 주어랑 같이 놀죠 누가 뭐 내가 먹는다 네가 잔다 이런 거 동사 이 동사를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은 다 이 동사야 대부분은 다 이 동사 먹다 자다 입다 이런 것들은 모든 동사 그래서 이 동사들은 긍정 부정 의문 만들 때 뭐를 이용해요 do를 이용하거나 does를 이용하거나 과거일 땐 did를 이용하는 거예요 부정일 때는 don't doesn't 이런 말을 쓰죠 의문일 때는 뭐 do you does he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써요 뜻이 없이 그냥 긍정 부정 의문문을 만들 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 다 일반 동사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동사는 짧게는 딱 세 개고 과거형 뭐 다 없지만 한 여덟 개 아홉 개 밖에 안 돼 그래서 비동사는 뭐냐면은 뜻이 딱 두 가지 밖에 없어 뭐 이다 뭐 뭐 뭐 하다 뭐 어떠었다 하다 내가 뭘 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 어떠하다 하다 그러니까 어 아버지는 좀 어떠셔 아버지는 건강 하다 그럴 때 하다 어떠어떠하다 이런 뜻이 그래서 이럴 때 비동사가 있는데 뭐냐면은 현재 일정에는 m r is 세 개밖에 없어 i일 때는 m을 쓰죠 u나 복수일 때는 이걸 쓰고 3인칭 단수 희나 쉬일 때는 is를 써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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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자 그럼 이다도 있지만은 이었다 아버지는 어떠셨니 그때 그때 편찮으셨다 라고 하면 뭐 했다 뭐였다 이렇게 과거를 쓰려고 그래 그럼 과거를 쓴다 뭘 쓴다 was를 쓰거나 was를 쓰면 돼 그래서 i 도 was고 3인칭 단수 he 도 was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뭐 you나 day나 복수 같은 것들은 전부 다 was 아이나 3인칭 단수는 was이고 복수는 다 was 이렇게 뭐 그는 뭐 했다 이거는 나는 뭐이다 이렇게 되는 비동사들이에요 자 그럼 비동사들을 갖다가 지금서부터 배워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예문들을 한번 볼게요 자 robert is 자 이렇게 없다고 그러면 robert is 하면 robert는 뭐 뭐 뭐이다 아 물론 있다도 있겠구나 한 세 가지 정도 되겠네 그러면 robert는 있다인데 at work니까 일이네 그러면 일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니까 일하고 있다 he is at work 내가 일하고 있으면 i am at work now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at midnight 밤에 한밤중 자정에 last night 지난밤 he wasn't at work 이건 무슨 말일까 he wasn't 하면요 was에다가 나서부시니까 그렇지 이러면 뭐 었었다가 아니라 아니었었다 이렇게 되니까 at work은 일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일 안 했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he was 뭐였었다인데 in bed니까 침대에 있었다는 것은 자고 있었다 잤었다 이걸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 he slept 이렇게 써도 그는 잤다 이렇게 과거에요 sleep에 이렇게 써도 되는데 he was 비동사를 쓰면 he was in bed 침대에 있었다 이게 결국은 뭐 누워 계셨다 자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에요 in이 들어갈 때는 그 안에 있는 거에요 그렇죠 침대에 있었다 이런 건 전치세라고 그러는데 이런거 at in 이런거 전치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되게 복잡하고 해서 나중에 되게 마지막에 거의 배워요 그런거는 그래서 자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asleep은 sleep은 자다 라는 동사고 asleep은 잠든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뭐 한 이렇게 뭐 뭐 한 이렇게 뜻이 되는 거 있죠 깨끗한 즐거운 기쁜 큰 작은 이런 걸 형용사라고 그러네 요런 형용사 다음에 이렇게 비동사를 쓰면 어떠하니 어떠하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여기까지 합쳐서 뭐 뭐 뭐 하다 아니면은 뭐 뭐 뭐 이다 이런 뜻이 되어버려요 자 이렇게 돼요 뭐 뭐 하다 뭐 뭐 이다 이렇게 그래서 잠든 에다가 words 붙였으니까 뭐야 잠들었었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자 비동사 자 보다시피 여기 있는 것들처럼 이제 이렇게 피곤한 이라는 형용사 앞에다가 I am 붙였으니까 피곤한이니까 피곤하다 가 되는 거고 Where is Kate? 의문문일 적에는 어떻게 써요? 주어랑 비동사를 바꿔 쓰면 돼 이 두 개를 바꿔 쓰면 의문문이 되는 거고 부정문일 때는 뒤에다가 이 뒤에다가 뭘 붙여요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 돼 Was not, were not, is not 이렇게 붙이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Kate는 어디 있었냐 하니까 이거 원래는 이제 반대인데 이렇게 의문문 물어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The weather is 날씨는 nice는 좋은 이렇게 형용사 자 뭐 뭐 하는 형용사에다가 비동사를 붙이니까 좋은이니까 뭐라고 해요? 좋다 이런 말이 되는 거에요 이거 이지를 만약에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 날씨는 좋은 이렇게 돼버려 그런게 아니라 좋다 이렇게 하려면 비동사랑 형용사를 쓰면 어떠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에요 반면에 이거는 The weather was nice니까 last week 지난주는 날씨가 좋았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자 이렇게 해서 비동사는 아 뒤에 주로 이렇게 형용사나 이런 것들을 쓰고 그래서 뭐 뭐 뭐 하다 이런 뜻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You는 are 쓰죠 You are late 늦은이라는 형용사에다가 너는 늦는다 늦었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과거 과거면 You were late yesterday 어제 늦었었다 늦었다 어제 어제니까 과거로 써야겠지 비동사를 They aren't here They aren't here They aren't here 잠깐만요 어제는 했었다고 요 월은 과거의 과거 이거는 지금 뭐 하다고 이거는 과거 여기서처럼 과거 뭐 했었다 뭐였었다 이렇게 부정문이니까 They aren't here 그들은 여기에 있지 않다 They weren't here They weren't here last Sunday 지난 일요일에 여기에 있지 않았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비동사가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자 I는 am이고 You는 are고 He는 is이고 I나 he는 was를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were 쓰고 이렇게 비동사가 일단은 우리가 다섯 개 자 그 다섯 개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자 문제를 뒤에 보면 자 일단은 요 1번은 자 여기 좀 전에 연습한 것들을 연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림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림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Dan was in bed 이거 어제예요 Yesterday at 2니까 어제 오후에 일을 묻는 거예요 그럼 뭐야 Dan은 자고 있었다 자 침대에 있었다 자고 있었다니까 Dan was in bed 이렇게 쓰니까 자 두 번째 거는 Jack and Kate 이건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영화관이야 두 번째 거 영화관에 있었다 자 복수니까 뭐 써요 과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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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써요 과거 그렇죠 war in the movie theater 이거는 못 쓰더라도 그냥 그렇게 말하면 돼 war in the movie theater 영화극장에 있었다 3 수 이거 어디야 스테이션이네 여기에 있었다 서브웨이 스테이션에 있었다 수 삼위칭 단수니까 수 was war was 이거는 s를 써요 at the station 이렇게 for Mr. and 이건 남자고 Mrs.는 여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에요 Mr. Hall Mrs. Hall 이렇게 두 부부예요 자 두 부부는 레스토랑에 있었네 레스토랑 식당 그러면 두 명이니까 Mr. and Mrs. Hall 두 명이니까 있었다 복수니까 were in the restaurant 이렇게 in the restaurant in a restaurant 이렇게 다음에 five Ben 이거 어디야 해변에 있었네 해변은 beach 이렇게 해요 그래서 Ben was at the beach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다 할 적에 우리가 건물 안에 있을 적에는 보통 in을 써요 아까 극장도 in the movie theater 그 다음에 이것도 레스토랑 안에서 있죠 그러니까 in the restaurant 이거는 기차역에 물론 이것도 아니지만 기차역에 꼭 안에만 있는게 아니죠 밖에도 있고 그랬죠 그랬더니 at the station at the beach 이렇게 at이다 in이다 이거는 그냥 틀려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2번 요것들 그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자 이제 현재 과거가 막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am i is what is what 이걸 뭘 쓸까 이거를 이제 생각해서 맞춰야 돼요 자 3번도 그렇게 뜻말을 하고 영어 해보세요 긍정 부정 의문 다 바꿀 수 있으면 다 하고 자 이거 가볼게요 today 오늘 the weather the weather 여기 작아 날씨는 today 좋다 but yesterday 어제는 very cold 매우 추웠었다죠 그러면 it was was very cold 그렇죠 나는 지금 배고프다겠죠 i am hungry i feel fine 기분이 좋다 이 말이에요 this morning 오늘 아침 기분이 좋다 but very tired 피곤했다는데 last night 지난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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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밤에는 기분이 아 피곤 했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럼 뭐라고 쓸까 i was 그렇죠 where 어디에 이거 의문문 너는 있느냐 있었느냐 at 11 last friday morning 이네 last friday morning 지난 저 뭐야 금요일 아침이네 그럼 금요일 아침이 어디 있었냐니까 where 혼자죠 하지만 you는 뭐 써요 were you는 are 하고 were만 써야 되요 are 하고 war만 자 다시 말하면 i나 3인칭 단수는 was was 그러니까 단수는 무조건 was 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you하고 복수는 we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i만 am이고 you나 복수는 are 고 3인칭 단수만 is 요렇게 달아요 don't buy those shoes 그 신발 사지마 they 그것들은 very expensive 매우 비싸다 비쌌다 비싸다니까 복수네 그러면 they 복수는 무조건 are i like your new jacket 재킷이 좋다 it it it이네 주어가 expensive 그거 비싸니 의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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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t expensive 자 막 이제 나중에 이게 뭐 아 두하고 더지하고 이런걸 쓰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런걸 쓸 적에는 항상 문장 안에 뭐가 있어야지 do, does, did를 쓴다 문장이 뭐가 있어야 돼요 무슨 동사 일반 동사 먹다 자다 있다 이런게 있을때만 이런걸 쓰는거에요 이런게 있을때만 그런게 없고 이런것처럼 봐요 expensive 비싼 tired 피곤한 nice 좋은 hungry 배고픈 이런것들이 공통적인 뭐에요 그렇죠 이거 대단한데 어떻게 알았어요 아 이게 바로 형용사 뭐뭐하하는거 배고픈 추운 키 큰 작은 그런 형용사는 비동사랑 같이 합쳐져가지고 뭐뭐하다 어떠어떠 이다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래서 일반 동사가 있을때 먹다 자다 이런게 있을때만 두더지 디딜 뭘 쓸까로 고민하는거 이런게 없기 때문에 비동사를 형용사랑 결합해라 이렇게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배워가고 그 다음 그래서 그거 비싸니 이렇게 this time last year this time은 이때 요맘때 이말이에요 last year는 계속 last 나오죠 last는 지난 이에요 지난해 이맘때니까 만약에 지금 2월이라면 지난 2월에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럼 박언에 Paris 나는 파리에 파리에 있다 있었다 있었다 있었다니까 뭐야 I was 그렇죠 was 발음할 때 이거 다 was was were 이렇게 where Sam and Joe 사람이 두명이네 그러면 Sam and Joe는 어디 있냐 이 말인데 있었냐도 되고 있냐인데 I don't know 몰라 그랬네 그럼 지금 어디 있냐니까 where 복수니까 where where are Sam and Joe I don't know they here a few minutes ago 몇 분 전에 말이에요 어? 몇 분 전에 여기 있다 있었다 있었다니까 복수니까 they were 4 이렇게 된거에요 자 이렇게 해서 1 2 3 몇가지지 자 이렇게 해서 연습해 보세요 2 1 2 2 2 3 2 3 4